자, 그럼 지금부터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저장소가 있는 원격 저장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이 저장소 하나를 더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만들고 그 저장소와 여러분의 이 저장소를 연결시켜서 이 저장소에서 로컬 저장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원격 저장소로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격 저장소의 개념입니다. 별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냥 저장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구축하고 거기에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그 저장소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주 쉽지는 않고 특히나 이런 서버 환경에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깃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GitHub이라는 서비스입니다. GitHub이요. 자, GitHub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git.github.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원격 저장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또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저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업무를 관리한다거나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건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GitHub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라이빗한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그 프로젝트가 공개되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git.github.com이라는 GitHub과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는 신생 서비스이고요. 이 GitHub을 벤치마킹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GitHub과 같은 서비스를 자신의 서비스에, 자신의 서버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중의 오픈소스를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GitHub과 같이 서비스형으로도 이제 자신들이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저장소, 어, 저장소를 만드는 거에는 제한이 없었고, 다섯 명까지 이 공동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였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Unlimited Repository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저장소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 Unlimited Private Collaborator라는 것은, Collaborator는 협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어떤 저장소 안에 프라이빗하게 가입해서 협업하는 사용자의 수가 제한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디스크의 그 용량 제한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때는 사실은 괜찮은 서비스인데, 이 GitHub 대비해서 좀 약간 좀 불안정했었고, 뭐 그런 불안정한 것들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GitHub으로 넘어갔고, GitHub에서 프라이빗한 프로젝트들은 GitHub에서 약간의 돈을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맞는 솔루션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 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때, 죄가 한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GitHub, GitHub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스코드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자, 근데 그걸 어떤 특정한 회사의 서버에다가 올려놓는 것은 좀 걱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사의 서비스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다가 직접 이런 솔루션들을 구축해서 원격 저장소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직접 이런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GitLab 자체가 원격 저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요. 원격 저장소는 사실 이 Git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Git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좀 웹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다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GitLab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예, GitHub에서, 웃기죠? GitHub에 있습니다. 자, GitLab을 검색하셔서,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자신의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NHN에서, 한국의 NHN에서 만든, 예, 이런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요비 라는 겁니다. 요비.io 자, 협업 개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원격 저장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GitLab이나 또는 GitHub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 국내에 있는 NHN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개발팀에게 쉽게 문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한국의 개발자들의 어떤 실정, 또는 이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요비 같은 경우도 NHN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GitHub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비라든지, GitLab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생활코딩의 수업이 있거나, 또는 생활코딩의 수업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GitHub에서 원격 저장소를 생성해서, 그것을 로컬 저장소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